오늘 먹을 것은 토마토 스파게티랑 파김치요. 맛있게 먹을게요. 오늘따라 스파게티가 진짜 먹고 싶었어. 방금 배달 온 거야. 매운맛 시켰는데 매운맛은 안 나요. 그냥 먹어야지. 방금찜 방금찜. 이 당면은 양념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뜯어야지 다 먹어서 매운거같아요 저는 양념이 적당한 식감 끄덕끄덕끄덕 하아... 으흠! 이게 맛있어, 이거! 양념! 밑에서 아우 어우 아주 좋아요 밀어버려야 되겠다 아까운 양념 아껴 먹어야 되는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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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게티가 진짜 먹고 싶어서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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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 inim 하흐르 오후 집에서 으음 짱 으음 쓰으으으으으음 이거 해야지 으음 으으음 흐흐흐흫 나는 몽불로는 자, 무언는 다윗 다윗 족 족 족 족 족 족 족 족 족 너무 맛있다 양이 너무 없다 너무 맛있다 흐읍 와우 스파게트랑 파김치는 사랑해 사랑 원래 크림 파스타 먹을래 했는데 스파게트랑 파김치 갑자기 매워 근데 원래 파스타집 가면 포크에다가 스파게트 먹잖아 난 개인적으로 젓가락 달래 스파게트랑 파스타집 스파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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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게트